네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 상에서 아주 인기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어느 한 카페에서 카페 문 앞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글귀를 적어서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글이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주 문재앙 업적 해가지고 1. 일반 청년 모욕죄로 직접 고소 2. 백신 2차 접종 국민 누구보다 빠르게 3. 처자기 이렇게 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처자기 잠을 많이 잔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날 행사에 나와서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신이 지금 12시쯤 밤 12시쯤 잠을 잔다고 그러던데 잠을 많이 안 자는 걸로 그래서 오히려 걱정인데 이렇게 처자기라는 멘트를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건 최근에 지금 1번으로 올라온 내용이겁니다. 일반 청년 모욕죄로 직접 고소라는 부분입니다. 이 30대 청년이 대통령에 대해서 북조선의 개다라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가 고소를 취하를 하면서 그냥 고소를 취하하면 됩니다. 좀 부적절했다라고 하고 취하하면 될 일을 앞으로도 이런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모욕죄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성찰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니까 이 30대 청년이 또 되받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성찰해라. 자신이 그동안 2년 동안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고생을 했던 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국민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잘 된 것인지를 대통령이 성찰을 해라라고 되어받았습니다. 그 청년을 비롯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남탓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조롱을 받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남탓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욕설이나 비난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오늘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지금 장관들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외국에서 도자기를 밀수를 한 부분이 드러나고 또 정부 예산으로 외국에 출장을 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걸 또 남탓을 합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지금 이 같은 인사청문회를 놓고 인사청문회 제도 탓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라면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와도 장관으로 임명하기가 힘들다.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죠. 지금 이제 자질 부분, 자질 부분과 정책 부분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자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자. 그러니까 비공개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법은 어떻느냐. 이런 법안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자기 밀수나 총리 후보자 김부겸 같은 경우에 32번이나 차량 압류가 되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지금 이 문제가 되면 이래 선후가 있는 법이죠. 이 부분에 대한 사과나 이 부분에 대한 좀 진지한 해명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도 탓을 하는 것은 또 순서상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불쑥 제도 탓을 하고 나서면 이게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지금 빌 게이츠라도 한국에 와서 장관이 되기 힘들 것이다. 또 전에는 세종대왕이 와도 인사청문회는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제 내로남불 위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몰리고 있으니까 직분여당이 몰리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좀 방어를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방어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이 자세, 저는 이 남탓하는 자세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공방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타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방전을 하는 과정에서. 또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 동안 거듭되는 남탓을 보면서 뿌리 깊은 남탓. 조국 사태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할 기본, 정치를 할 자질, 인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혀 정치적인 효과도 없는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짜증만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유시민에 대해서 유시민이 기소가 된 부분,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전 검사장이 유시민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죠. 유시민이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은 이거 저 기소한 거 정말 잘한 일이고 좀 늦었다고 봅니다. 빨리 해서 유시민이가 그 당시에 노무현 재단의 자금 흐름, 그 계좌를 검찰이 추적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이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서 유시민이 사과를 했는데 이제 그게 기소가 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유시민이가 왜 그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근거, 그 주장을 한 배경,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김어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어준을 그냥 둘 것이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아주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보고조차 받지 않는다. 김어준에 대해서. 김어준의 방송에 문제가 있으니까 스스로 그 방송국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점, 해답을 찾기를 바란다. 아주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김어준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교통방송 안에서 김어준과 같은 이런 가짜뉴스, 김어준과 같은 이런 편파방송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그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방송국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방송이든지 공영방송, 제대로 조직을 갖춘 공영방송에서는 김어준과 같은 이런 편파방송, 가짜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사장이 이걸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못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가 밝혀진다면 김어준이 어떻게 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선거 공작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게 민주당과는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김어준 문제는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친정부적인 여러 그런 어떤 방송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언론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 언론인이나 이렇게 부르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것에 대한 뿌리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유시민에 대해서 제가 이 기소 문제를 꺼낸 것은 김용민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죠. 또 이것에 대해서 검찰 탓을 했습니다. 검찰이 유시민이 대권 도전하려고 하니까 또 정치 행동을 한다.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지금 유시민을 기소했다. 이랬습니다. 또 검찰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뭐든지 남 탓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거 유시민 또는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유시민 물론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었고 자신도 저울일지를 했었죠. 그런데 유시민 자신이 지금 사과를 한 내용을 갖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해서 또 검찰 탓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억지 주장으로 가져갑니다. 이따 자질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두 번째 기본적으로 문제만 생기면 남 탓을 하는 이 자세가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즉 민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 인성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견께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고 하는 내 탓이오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내 탓이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지금 계속해서 남 탓하는 걸로 어떻게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보려고 합니다. 더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생각이 있는 사람 송영길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대표로 뽑힌 제가 이 말을 말씀을 드릴 기회는 없었는데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정치적인 부채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송영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무게감이나 이런 걸 별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송영길은 비문, 비문이라고 보면 정확할 텐데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송영길이 친문들과 싸워서 친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당내에서 이 부분을 지켜보는 부분인데 송영길은 어떤 개혁 이런 것보다는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송영길이 자기 정치를 해가는데 이제 친문들이 발목을 잡고 용서하지 않을 텐데 송영길이 그걸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런 대목을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이 송영길, 그러니까 민주당의 송영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그런 겁니다. 아무 도움되지 않는 이런 남탓 이거부터 못하게 막는 그 일, 그 집안 단속 그것부터 하는 게 송영길의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한 카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양 업적이라고 하면서 적어내놓은 글귀 처자기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요즘 잠을 자기가 힘들지 않느냐 근데 처자기라고 한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재미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